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펑 입니다 한주동안 저 잘 계셨죠 저희 전시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구독자님 카페 회원님 취미가분 여러분들 다 도와주셔가지고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난초여행 제 102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해 5회 워크리아나 전시회는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쳐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 부양남이 무궁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구독자님 카페 회원님들 난초를 좋아하는 뭐든 아니십니까 대한민국 취미가분들이 이렇게 힘써주셔서 오늘 5회 워크리아나 전시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저번에 100회 특집으로 해가지고 선물을 두 분 주신다고 해 분들 요게 이제 오늘 당첨 발표하겠습니다 워크리아나 그리아나 그리아나 부분에 문희백님 요 위에는 요게 우리가 저희들이 댓글을 찾아 가지고 이분을 만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두번째는 기간태야 이분은 그 이분도 기아 그 허기아님 그죠 허기아님 요거 찾았습니다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댓글 100회 때 무한하게 있습니까 열렬하게 조금 이게 댓글을 이때까지 쭉 댓글을 많이 해 가지고 주셔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게 상품 우리 워크리아나 한 점 하고 습 기간태야 있습니까 그 한 점 하고 요거 날이 따뜻한 날 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거 또 저희들이 이제 선별 해 가지고 계속 요 아이들을 선별 해 가지고 계속 이제 요것들도 시가 들어가 가지고 내년에 시가 나올 겁니다 195번 에서 나왔습니다 사토시 195번 에서 싱컨테나리오 하고 발원에서 발원은 깡이 되지만 아니었습니까 어 정말 정품적으로 깔끔하게 아니었습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음 뒤에 보겠습니다 어 제가 언젠가는 한 개 한 개 아니었습니까 하나를 가지고 요렇게 설명할 건데 원체 맞다 저희들은 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저희들은 따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극이 못 돼 가지고 어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 어 그게 너무 많은 시간이라 가지고 하지를 못하 가지고 이렇게 단일 여러 개를 막 동시에 아니었습니까 요렇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음 이점 널리 어 말씀드리고 한 개 한 개 그죠 어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했어요 으 102 에는 102 에는 요렇게 어 또 꽃자랑 하는 그런 범퍼 질 만 하겠습니다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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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 으 으 으 으 으 . 으 으 멋지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음 해봐야죠 그죠? 아 납비스 루즈 3번 입니다. 깔끔하게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루즈 3번. 납비스 루즈 2번. 이야 멋지죠? 이게 올해 최고로 화일라이트 아니었습니까? 요거는 요거 정말 작품 이었습니다. 라피스 루즈 7번 입니다. 멋있죠? 깔끔하게 요게 지금 국내에서 들어온 이게 라피스 시리즈 중에서 요 아이가 최고로 비싼거 금액이 비싸게 아마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요거는 부양의 보존품으로 여러개 남기겠습니다. 아 퍼즈발리아는 한 3년 전에 아니었습니까? 이게 난도질 당했던 아이인데 올해도 막 꽃 올려주고 2차 신화 2차도 아니었습니까? 꽃이 막 신화들이 아니었습니까?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 정말 멋있는 꽃들이에요. 여기도 음 지금 이제 요런 아이들은 그릇이 아니라 씨를 부셔야 되겠죠? 그죠? 씨를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종 생산을 위해서 그릇이 씨를 부칠겁니다. 물방울 입니다. 제가 올해는 꽃들 조금 예쁘게 잘 펴 볼거라 해가지고 물을 조금 많이 준 관계로 해가지고 이 물방울이 아니었습니까? 이 폴리아우인데 물방울이 많이 이래가지 변행이 많이 와버렸어요. 여기에 보면은 물방울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 올해는 조금 그렇게 많이 이제 변행이 와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아니었습니까? 이제 또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되도록 아니었습니까? 그죠? 제가 잘 유도해서 꽃들 예쁘게 피워보겠습니다. 아 폰팁 인데 아 여기도 지금 폰팁 무조건 이야 진짜 정말 아니었습니까? 요거 오셔서 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 단성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직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꽃이 다 못 피어 가지고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꽃이 보여 드려야 됩니다. 그죠? 저는 이게 늘상 이렇게 일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떤 뭐 하나야 아니었습니까? 그죠? 축제죠. 그죠? 이게 우리 저희들은 이게 부양란 농원은 매일 이렇게 꽃이 피가 있으니까 매일 오셔도 아니었으면 이렇게 축제입니다. 축제고 이제 단전시했던 이 까만 천을 깔았는데 이 천은 오늘 철거를 해야 저희들이 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가 오늘 철거를 합니다. 아쉽지만 조금 두고 하려고 그랬는데 얘네들도 이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10일 일주일 보름 정도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얼마나 물이 먹겠습니까? 그죠? 먹고 싶겠습니까? 이것도 꽃은 색상은 정말 깔끔하게 들었는데 꽃이 조금 와일드하게 있으면 확 이게 뒤로 이제 제키지는 음 엘리자 여기에서 오늘 요번에 많이 더 일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눈길을 꺼렸습니다. 스와브 어 193번에서도 이렇게 참 진짜 정말 좋은 꽃들이 많이 이번에는 좋은 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와 가지고 참 이렇게 이제 보여 주니까 보여 주니까 막 요것도 깔끔하게 안 있습니까 그죠? 음 음 음 요거 우리가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이렇게 뭐 꽃을 어 이렇게 예쁘게 어 피워가면 피워가 가면은 피워가 가면은 우리 음 음 쳐다보면은 우리 카페 어 카페라던가 부양 유튜브로서 이래 보신 분들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음 부양이 얼마나 진실적으로 아니 있습니까? 구독자님이나 어 또 카페 회원님 그죠? 취미가 분한테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진실적으로 다가가고 이 정도로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 저희들이 키우는 방법이라던가 우리가 저희들이 실제 기르는 방법을 그냥 그대로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해드리는게 음 저는 제가 그게 어 정말 제 행복입니다. 행복이기 때문에 잘 따라 해서 해 가지고 어 부양처럼 이렇게 예쁜 꽃들 아니 있습니까? 어 늘상 보셔야죠 그죠? 그렇게 하게 돼 하기 위해서 저는 뭐 그 최선을 다해서 어 난주 여행이 끝까지 가도 어 제가 참 음 말 발음이 잘 안 될 때까지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 제 건강에 허락하는 날까지 음 저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음 앞으로 많이 많이 아니 있습니까? 그죠? 사랑 뭐 또 사랑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 저도 어 이게 처음에는 꽃이 너무 좋아서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어 지금 어 어 은혜의 탓 아니 있습니까? 대한명국의 대포 나는 대표 나는 항상 어 모범이 보이는 그런 선두 주자도 가겠습니다. 가고 어 또 어 저희들처럼 본보기를 해 가지고 어 대한명국에 아니 있습니까? 정말 아니 있습니까? 난초 강국이 될 수 있는 어 어 어 어 어 나노인도 저희들이 잘 협조해 가지고 잘 가도록 하면 최소한 하겠습니까? 유지를 시켜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독자적으로 자기들 뿐만 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모든 나노내가 있습니까? 전시를 초대장을 다 보냈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예상했던 그 결과입니다. 결과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다 어떤 어떤 아니십니까? 그는 또 사연으로서 이래 가지고 참석도 못하고 또 어떤 어떤 해 가지고 또 뭐 사연에서 참석 못하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할 테니까 부디 오셔서 서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날 앞으로 한국의 양란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아니십니까? 그는 이제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걸 하겠습니다. 먼저 하 가지고 내년에는 꼭 이래 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구글 해 가지고 초대하고 각자 아니십니까? 나눈다 선전하고 아니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장을 열어 보겠습니다. 예를 보는데 모든 분들이 다 협조해 주셔가지고 성대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안 있으면 차츰 차츰 발전하겠죠? 그죠? 그렇게 발전되도록 제가 꼭 해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이게 꽃들 보고 하는데 제가 정말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수한 그 마음 자체가 아니십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그래 하기 때문에 기본 본인의 방법은 다 정말 아름답고 아니십니까? 좋은 분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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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십니까? 그죠? 오셔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니십니까? 그죠? 세계가 불효화 할 수 있는 그런 난초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아니십니까? 저희가 만약에 아니십니까? 그쪽 난원으로 이래 가지고 오라는 것들은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가 가지고 모든 게 아니십니까? 이래 가 가지고 진열 세팅 해 가지고 같이 전시회를 이쪽 저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래 가는 아니십니까? 고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게 요번에 새롬 발견됐는데 새롬 발견된 그 우편은 아래 올해 첫 꽃이라 가지고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여기 체리가 꽃이 피었는데 물방울은 엔젤마크하고 물방울은 다 됐는데 너무 새롬이 약하다 보니까 아니십니까? 너무 새롬이 약하다 보니까 올해 꽃들 제대로 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발산을 하지 못해 가지고 내년에 꼭 예쁜 꽃들로 피어 가지고 구독자 님이 눈을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5번인데 이게 왜 이래 가지고 5번인데 이래 가지고 꽃 색깔도 이래가 모양이 전혀 달라요. 정말 꽃은 정말 깔끔하게 예쁩니다. 테리안에 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테리안에 지금 다 위에는 테리안에 같은 그런 아이들이 다 피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또 테리안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꽃이 피겠죠 그죠 이거는 하나 제가 선별해서 가렸습니다. 가려 가지고 이 꽃이 뜻밖에는 이렇게 꽃이 나왔습니다. 야 색깔 예쁘다. 이 교배종이라도 참 진짜 이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하는 게 안개 이제 수집을 하는 거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시에 여기에 올라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 꽃이 지금 피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한테 제가 판매를 못하는데 요 쪽에 보니까 하나분이 요 방송을 보시면 오세요. 여기 하나분이 여유분이 있습니다. 요게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테리안에 피네요. 요거는 분주를 해놔니까 아니겠습니까 조금 뭐 그릇에 뭐 조금 뭐 꽃이 이상하게 피었습니다. 야 테리안에 나나가 피고 있습니다. 테리 올해 물을 좀 적게 줬던 뭐 꽃이 조금 그저희들 지난보다 많이 못 피고 이게 이게 다성으로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꽃이 붙어 버리니까 하나하분에 꽃이 매송이에요.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넣 열두 열셋 열 열 네 네 개가 피었습니다. 한 하분에 열 네 개가 동시에 이렇게 피니까 아마 체력이 좀 많이 그 체력이 많이 딸리는 모양입니다. 멋집니다. 아직 이제 지금 피 색상이 피기 때문에 조금 한 며칠 있으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꽃이 정말 이래가지고 예쁜 꽃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 이후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아직 부스 철거 하기 전에 아 저희들이 한번 더 이제 제가 영상을 담아 봤는데 아무쪼록 난초여행 102회에 102회에 올해 이렇게 잘했고 잘했고 또 지금 앞으로도 103회 104회 계속 이어가면서 구독자님 정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난초를 정말 잘 기를 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까이 기껏 뭐 안되면은 대개 찾아가서라도 제가 아니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저한테 댓글로 주소 남겨주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소 남겨주고 지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방문해달라고 저는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각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문제가 되고 왜 아니겠습니까 꽃이 안되는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문제점을 찾아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고 일대일로 단독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구독자님 댁에 찾아가서 실제 기르는 그 방법을 제가 봐야 아니겠습니까 어떤식으로 꽃이 자랄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102회 방송에서 분명히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라도 아니겠습니까 요청이 오면 저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방법을 제가 기꺼이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수정해 드리고 아무튼 올해 5회 전시에 아니겠습니까 성대학에 마치게 마치고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즐겁게 즐거운 이게 남문화가 되고 앞으로 쭉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했는데 5회 전시에 성대학에 잘 마치게 해 주셔서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앞 오늘 요 영상 마치고 아니겠습니까 또 아마 내년 1일부터는 진점적으로 분촉을 했어요 그때부터 기르는 방법으로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갈 거에요 그걸 똑같이 보면 그 방법은 똑같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 가지고 내년에는 잘 피워 가지고 이 전시대에 꼭 구독자님들 곧 또 여기에 올라와 전시 해 가지고 상품 상금을 내년에 상품을 상금을 걸 거에요 상금을 걸어 가지고 그걸 할 테니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열심히 아니겠습니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담아 봐 가지고 음 조금 멋지게 될 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 그죠 멋지게 될 수 앞으로 계속 멋지게 될 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난초여행 102회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또 103회 찾아와서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난초여행 102회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주 만나는 까지 건강하시고 난초 난초를 기르는 그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주동안 건강하게 계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